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요 후쿠오카요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명경지수 자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이자카야 하면 오사칸네 오사카 오늘 바로 갑니다 여기도 안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먹고 다시 후쿠오카요 국내선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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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는 비어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사하지는 않나요? 인사 좀 부탁해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는 호텔 가서 체크인하고 아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잠깐 잤다가 이제까지 가야 되겠어요 가방 찾는 데까지 왔습니다 동남아공원 갔습니다 동남아공원 엄청 길어요 호텔에서 그냥 잠깐 누워야 제가 잠을 들여 버려가지고 일어났더니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냥 한잔하고 자고 내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걸 먹읍시다 제일 중요한 거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 이렇게 살게요 카드 오이 카드 오이 카드 오이 감사합니다 자막 cost 멘추 이동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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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에서 내가 너무 쫄았어. 그 항공사 직원이 외국어를 하나도 안해요. 그냥 단 하나도 안해요. 그냥 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면 보통은 영어로 하잖아요. 무조건 일본이야. 무조건. 일본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띡 찍었을 때 저기 나온 종이 그 다음 비행기 타기 전에 띡 찍었을 때 나온 종이 그 두 개의 종이 아무 필요 없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들어 버려가지고. 안녕히 계십시오. 조식 먹으러 갑니다. 조식이 딱 이 정도 나옵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체크아웃하러 갑니다. 자 저는 체크아웃하고 스시집으로 갑니다. 노숙자가 인종. 체크아웃을 만듬습니다. 시즌. 마귀여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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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이빨 오늘. 고춧가루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네 1시간 줬었는데 다이 1개 네 다이 1개 안고 없어요 파슬리 저는 주님 손 Elon 하이볼이 1초 정도나요? 네, 하이볼이 와.. 이거 판자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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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자막 bo하긴 자막 네 게이트가 zodiac 의외로 되게 빠릅니다 멘쇄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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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다이어스 아시아나항공 일부 석션의 카트잉을 환영합니다 소민 여러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스테올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주신 소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저를 도착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Delta 시오 터 Ça 그렇다면 내naj 해장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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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